내가 여자인걸 알았나? 저기 말 남았다 나 너한테 할 말이네 그거 한나 때문에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얘기 못해주겠다 부재인 아무래도 내가 뭘 좋아하는 거야 부재인 잘들어 한번밖에 얘기 안 할 거니까 나도 좋아해 모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지금 태중이 자식이 그러는 것 같아 부재인 내가 버티고 싶해져고 너무 무신로 잘한다 오빠는 부재인가 없긴 해주셨겠지? 부재인가 뭐? 부재인 여자야 혹시 할 거 없었어? 누구나 이번에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뵙는 게 뭐라고 누군지 떠올려봐 누군지 떠올려봐 다행히 Read 한글자막 by 한효정